화이트나 아 맞아 심심해서 유튜브 볼거 뭐 있나 보다 고잉세븐틴 봤는데 아우 너무 재밌더라 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오디오가 안겨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애 민규야 재밌다 영호야 재밌다 독일만 재밌다 승관은 재밌다 고객 세븐틴 잘 보고 있다 아무튼 저는 파이팅 해야지 나 세븐틴 좋아하는 거 같아 다 알고 있어 파이팅 이거 맞잖아 이건가? 파이팅 해야지 이거구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우리 부석수 그래 파이팅 해야지 한 번만 들어볼까? 나 그때 유튜브 보다가 부석수 언니 시상식에서 한 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가사? 우리 부석수 해야지 다 청취하는데 아침밤 아 다 모르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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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석수 우리 부석수 우리 부석수 우리 부석수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우리 빠이팅 해야지 미쳤네 우리 부석수 우리 부석수 그래 파이팅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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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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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? 아아 세븐티라 해 땅을 계속 꼭 올랐지 정상까지 많은 시대를 보란 듯이 Always win 강한 맘이 중요하지 미련 도망가지 않아 내가 놓기 전까지 다름다름다 구름을 타고 여기저기로 다름다름다 우리들의 근지를 높이로 다름다름다 또 다른 세계에 나가자고 이 리듬에 맞춰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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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본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 자세 타고 쓰러져도 보게 무릎을 날 뛰는 중 마취 된 것 같아その 우리는 쉬지 않아 매일 Make it make it 끝까지 가보자 마취 된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계속 달릴 수 있어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그 덕분에 우린 마취 된 것 같아 써놓은 거 알려줘 우린 등장 중 여전히 새들이 뒤바꿈 멈추지 않아 뒤바꿈 발이 꼬여도 뒤바꿈 Pull up my good doing Oh oh 성실이 쇠행 중 다름다름다 늘어나 하늘로 여의보 다름다름다 우리들의 매일은 come and go 다름다름다 모든 걸 위해 나가자고 이 노래에 맞춰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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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본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 자세 타고 쓰러져도 보게 무릎을 날 뛰는 중 타고 쓰러져 마취 된 것 같아 써놓은 거 마취 된 것 같아 써놓은 거 마취 된 것 같아 써놓은 거 make it make it good 까짓가 야 근데 노래방이 맛이 안나네 계속 달릴 수 있어 훨씬 더 신나야지 중독의 공연 준영님 때로 짠을게 거짓이 때로 다 컴매 걱정하면 때론 거짓말로 아 다사가 이랬구나 나쁜 것을 쌍 핑 하고 본나와 에너 에너지 깨모와 아주 단어 와 에너 에너지 한방에 아주 발소파 지금부터 다 하늘 위로 롤 함성 말싸 이 노래는 이 만화의 엔딩 송이 다 나 이거 진짜 뮤비 엄청 많이 봤거든 롤 함성 말싸 회사 헬스장에 있는데 그 주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분이랑 같이 운동을 그냥 같이는 아니고 그냥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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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했어 호도독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요즘 춤을 안 추니까 배우고 왔죠 선호공 그래서 민규가 챌린지 찍어달라고 챌린지 찍자 찍자고 하는데 걔도 연락 없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그래도 민규한테 연락 왔어 선호공 찍자고 근데 얘 찍을 생각 없어 내가 봤을 때 말만 그래 말만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 그래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쓸데없어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타고 쓰러져도 폭이 모르고 날 뛰는 중 낯이 된 것 같아 손은 꿈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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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오오 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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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구가 만나자마자 그 소리 하던데. 야, 챌린지 해야지. 뭐 그것도 그 손오공 챌린지도 거의 막차였잖아. 막차라고 하더만. 네가 찐 막차다 이러던데. 뭐 세븐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야, 찍어. 이렇게 해서 그냥 찍지 않을까? 어느 순간 내 라이브에 민규의 비중이 많아졌어. 일단 김민규 이 식기랑은 한번 해야 되고 민규야, 챌린지 찍자. 안 되겠다. 너 저기 세븐 안무 가르쳐주기 귀찮으니까 따, 너 봐. 너 얘기했다가 따고 있다고. 너 저기 뭐야. 1절 싸비할래? 아니면 뭐 2절 싸비할래? 뭐 할래? 뭐야. 어후, 어후! 흐허허헿!! 예정이라던지 아후, 아 którzy..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